안녕하십니까 또치TV 구독자 여러분 또치TV의 또치입니다. 네 오늘도 지금 언박싱할 제품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 보시는 그 시각에 따라서 저런 쓸데없는 거를 왜 예쁜 쓰레기일 것인가 네네네 왜 저거를 돈 주고 샀나 정말 이템일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. 일단 흔한 제품은 아닙니다. 게임관련 제품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. 근데 자라라고 적혀있네요. 네 자라 이제 그 패션 그 저 옷가게 이름이죠. 나름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요. 저도 패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최고급 오레오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. 아 맞네요. 일단 자라에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아니고요. 약간 그렇습니다.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. 네 보시면은 디자인이 뭔지 아시겠죠? 뭔데? 네 사투리 나옵니까? 아니 그동안 서울말 그렇게 쓰시더니만 자 여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모형 앞에 거울이야? 거울 아닙니다. 네 얼굴 나옵니까? 네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. 게임보이 게임보이의 모습을 가방이에요 가방이에요 가방 아 파우치도 아니고 가방이 메고 다닐거야? 네 메고 다닐 수 있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이템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죠. 자 일단은 첫 번째 박스는 게임보이 가방입니다. 게임기를 넣어서 다닐게 되겠네. 뭐 그래도 됩니다. 네 일단은 네 이쁘죠.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한번 열어볼게요. 아니 이게 자라에서 파는 거라고? 네 자라에서 아 진짜? 어 퀴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신이 든 어른들은 들고 다니지 않죠. 저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많은 용기가 필요한 가방입니다. 다음은 아 뭐야? 뭔가 명품처럼 맞네요. 약간 버섯 택배 느낌? 네네 também. 우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영풍처럼 일단은 가방이 그냥 두 갭니다. 자라에서 첫 번째 가방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.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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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SUV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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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구 나름 더 스톰공 Councillor 짠 아 이거 세가? 네네 세가가 모죠? 세가는 그거죠 이게 뭐 이래 가방이야? 아니 자꾸 뭔데 아니 산 사람 굉장히 부담스럽게 뭔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이것도 약간 힙색 같은 겁니다 저도 이거 리뷰가 있으면 안 샀을 수도 있는데 이거 리뷰를 찾아보니까 한 번도 리뷰를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근데 힙색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뒤에 보시면 메가 드라이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? 이겁니다 자 보입니까? 게임 패드예요 게임 패드 게임 패드 모양을 한 거고 이것은 이제 메가 드라이브 세가에서 나온 게임기의 게임 패드의 모양입니다 안에 내용물은 없어요 안주머니도 없고 그건 제가 생각해보고 안주머니 없이 그냥 통일되게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주머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근데 이런 거는 약간 뭔가 덕후분들이 많이 하고요 제가 씹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제품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 그런 거 아니야? 아닙니다 자 짠 할 말을 잃으셨나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맨날 이제 게임 패드를 모양을 너무 아니 반응이 화라든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요 아니 근데 평소에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게임 유튜버이기 때문에 게임 관련 용품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것도 만에는 그냥 이렇습니다 요것은 무엇이냐? 쓸 거야 아니 왜 자꾸 쓸 건지 물어보세요 이거 들고 다니면은 뭐 같이 못 다닙니까? 네 자 요것은 바로 요겁니다 플스 원 게임 패드 그거를 형상화 했고 버튼도 눌려? 그거? 버튼요? 어 아니 버튼 안 눌렸네요 안 눌렸네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 패드 관련 어 가방을 세 개를 구매를 했고 반응이 이럴지 대체 예상은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지 아 본인이 좋으면 되지 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신박하다 신박해 네 언박싱 시간은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쁘게 하세요 안녕 으흐흐흐흐흐흐 아멘